김호중의 교통사고 사건이 예상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상한 정황들이 잇따라 공개되며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방송에 나와 하루 배달비만 40만 원을 써서 다이어트를 위해 배달 어플을 삭제했다며 웃음을 주었던 김호중인데요. 하지만 현재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날 사고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의 흰색 괴제 차량은 이날 해당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고 반대편 차선 택시와 충돌합니다. 이 차량의 박티가 들리면서 택시 오른쪽의 휀더 부분을 타고 넘어갈 정도인데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 뿐더러 사고가 났으면 바로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 상황을 확인했을 텐데요. 당시 목격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으시고 풀악셀로 그냥 가시더라. 우왕 소리가 엔진음이 크게 들릴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합니다. 이에 대해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저녁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기사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호중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는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김호중은 매니저 자수를 몰랐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매니저가 자수하러 갈 때 김호중 옷을 입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김호중이 매니저의 자수를 몰랐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소속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김호중 뺑소니 사건이 전해진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보다 먼저 논란이 된 건 음주 여부였습니다. 일단 김호중은 경찰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바꿔치기에 의구심이 커지고 차 바퀴가 들릴 정도로 충돌이 컸다는 게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으며 사고 후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에야 음주 측정을 했다는 점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음주 의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저렇게 큰 사고를 내고 도주할 이유도 없고 다음 날이 돼서야 경찰에 나올 이유도 없다는 식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김호중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당일 행적을 추적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마치 데자뷰인 것처럼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겸 배우 이루입니다. 2022년 9월 이루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A씨에게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12월에는 9월 사건과 별개로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 및 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또 같은 날 시속 180km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죠. 이에 이루는 범인 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이번 항소심이 이뤄졌는데요. 검찰은 이루에 대해 범인 도피 방조죄 후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사고를 일으켰는데 양형 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받았다. 징역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이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 이후 자백했다. 가수 데뷔 후 케이팝에서 북위선양을 했다. 피고인의 모친은 5년 동안 중증인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이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루는 최후 변론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재판부는 범인 도피 방조,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의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는데요. 이날 마스크를 쓰고 현장에 나타난 이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빠르게 법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선고 이후에도 황급히 걸어나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중얼거린 뒤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앞서 1심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루는 2022년 9월, 12월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일으켰으나 1심 때와 같이 2심에서도 실형을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양형 조건에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고 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잘못을 미우치고 전과가 없음을 고려했을 때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야말로 관대했는데요. 첫 번째 공판에서 이루 측 변호인은 이루가 사건 조사부터 성실하게 임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주역으로 국위선양한 점,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참작해 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루가 잘못을 미우치고 있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6월, 집행유의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시를 그대로 수용했죠. 이에 처음에 진술할 때 운전을 부인했다는 점,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음주 측정을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았을 때 이루 사건 때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 현재 여론인데요. 결국 김호중이 음주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고 당의 행적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김호중이 몰던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 측정 결과 수치가 나오지 않은 김호중이 음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7시간이 진하 측정해 음주 의혹을 떨칠 수 없지만 술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더라도 알코올 수치가 없이는 처벌이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매니저가 옷을 바꿔 입고 허위 자수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고의적인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짙어지는데요. 운전자 바꿔치기는 죄질이 나쁜 것으로 보아 판사의 선고에도 불리합니다. 또한 CCTV 확인 결과 인지할 수 없는 수준의 충돌 사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바 땡손이 혐의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은 자숙 없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김호중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로 전국 순회 공연 일정을 하는 중입니다.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1일과 12일에도 경기도 고양에서 공연을 진행했었는데요. 담장 오는 18, 19일에는 창원 공연과 6월 1, 2일 김천 공연을 앞둔 상황입니다. 더불어 23, 24일에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프리마돈나 공연이 예정됐습니다. 소속사는 지난 14일 김호중 팬카페를 통해 예정된 공연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속사는 예정되어 있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 김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하려고 한다.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아티스트를 지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팬들을 제외한 여론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티즌들은 메모리 카드도 없어지고 옷까지 바꿔 입고 치밀하게 나왔는데 그냥 이러고 넘어간다고? CCTV 추적해보면 나오지 않나? 차 타기 전에 뭐 했는지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차 타기 전 행적 다 추적해서 음주 밝혀야 할 듯 옷까지 바꿔 입을 정도면 빼박 아니냐? 소속사는 이걸 왜 사후처리 미숙이라고 하지? 오히려 노련하게 잘했구만 매니저들 극한 직업이다. 예전에 권상우도 이러지 않았나? 팬덤 장사나 대중들은 아예 눈치도 안 보네 대단하다. 공연에 가는 사람이 없어야 취소될 텐데 팬들은 다 가니까 진행하겠지. 팬들을 위한 게 아니고 본인이랑 회사 위에서 공연 진행하려는 거면서 팬들 위하는 척 이야기하네 아티스트를 지키기는 뭘 지키냐? 뭐 피해 입은 게 있냐? 오히려 범법자인데 등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들에게는 몰라도 확실히 대중 여론은 부정적으로 기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대처를 보일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